제 플레이 타임이 어제 뭐 1시 40분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풀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야 재단 재단으로 가야지 오늘은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원래도 오늘 좀 상태가 옛날부터 좋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오늘도 상태가 상당히 안 좋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힌티를 입고 있는데 아까 커피 맛이 다 쏟아가지고 얼룩이 얼룩이 오늘은 그냥 캠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뭐 캠 없이 해도 뭐 별말 없더만 권총이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원래 있던 권총이 있고 얘가 있고 그리고 이것도 권총이고 사무라이 엣지 강력한 커스텀 안전 자동 사격이 가능한 권총 뭐가 좋을까? 뭐가 좋을까? 이거 굳이 다 들고 다닐 필요 없잖아 그냥 가방 널널하니까 들고 다닐까? 사무라이는 엣글이 안 되니까 버려? 자동 사격 이걸로만 가져오다니까 만능총 이거 어디 다른 데 보관 못하나요? 보관하는 데 없나? 그 큰... 아 여기도 저장하는 데가 있었구나 아 그냥 팔아버리는 게 낫다구요? 그래? 그래? 활어그럼 사무라이 엣지 레미 레미 팔아 송 새로 James birds 저번에는 7탄에는 창고 있었는데 어? 아 사무라이 엣지 다시 Strong 구、、 중고거래는 쿨거래 네 공포게임입니다 공포게임인데 별로 공포스럽지는 않은 공포게임 위력 위력을 좀 상상시키자 위력 얜 안 돼? 아 돈이 없나? 아닌데? 얘는 왜 안 돼? 아 되는구나 대사 돈을 좀 애껴 애껴야 돼 자동 정리 이런거 없어? 아이템 정리 알트 눌러도 뭐 안 먹는데? 알트 눌러도 뭐 안 먹는데? 총 다 곤드렸는데? 총 곤두는 동안 빨래놀고 올게 다 곤드렸는데? 어서 오세요 음 인형은 그건가 보다 인형 스테이지인가 보다 인형 스테이지 왠 떨어져야돼 잠베리님 성대모사야? 오? 나이스 뭐야? 일단 날 따라와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어 어떻게 된거야? 용사여 링크 링크 음 저기요 로즈는 좀 다른 것 같아 어떻게 좀 해줘 도대체 뭐야 모두가 날 떠나버려 로즈 맞아도 혼자가 되는건 싫어 진짜가 아니야 베네비엔토 도대체 내가 이상해진건가? 여긴 사용할 수 없다 안되겠지? 안되겠지? 이대로는 열리지 않는다 이대로는 열리지 않는다 막혔어 칼로? 칼로 나뭇가지 하나 못 뺀다구요? 나 어디서 왔니? 어? 나 방금 여기서 왔는데? 나 여기서 왔는데? 막혔다구요? 막혔다구요? 그럼 여기서 뭘 해결을 해서 들어가야된다는 소리? 추억을 바쳐라 추억을 바쳐라 아 사진? 아 사진? 헉? 그렇구나 이 사진이 왜 계속 있나 했더니 어떻게 그런거야? 어떻게 그런거야? 어? 어떻게 어? 오이! 야!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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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나랑 같이 가이든 어휴 뒤야 앞판 보고 있는데 뒤가 열리는 거 더 소름이야 어서오세요 우어어 절경일세 요오오 베네비엔토 저택 너도 베네비엔톤 베네비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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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 분위기 지른다니 어? 안 깨져 말도 안 돼 왜 안 깨지는 거야 이거 깨는 재미로 이거 깨는 재미로 게임하고 있었는데 창문도 안 깨져 분명히 왜 꼭 주인공은 담임집에 와서 이렇게 자꾸만 서랍을 장롱을 열어대는가 뭐야 뭔데 뭔데 왜 자막이 안 나와 자막이 설마 꺼져 있는 건 아니겠지 자막 켜기 으깜짝쓰 꼼장아와 소맥 세팅 완료 와 좋겠다 얘 참 재밌겠어 본인이 플레이하면 플레이하는 대로의 재미가 있고 남이 하는 거 볼 때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고 인형이 뭔지냐니 나를 놀래킨 죄지 어서오세요 이제 벽지 새로 해겼네 남겼네 남겼어 남겼네 띵 띵 띵 아유 그림 이쁘다 이거 뭔가 기묘하면서도 어 이건 피리 부른 사나이 그거 아니에요? 나는 피리 부른 사나이 요우 영화관도 있어? 텍스쳐가 너무 잘했다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요? 무서운 집에서 어서오세요 네 게임 채널이 따로 있답니다 지금 채팅창 위에 고정해 놓은 거 보시면 제가 게임 채널 링크 걸어놨거든요 음마야 그 링크 걸어놓은 거 보시면 돼 야 문 닫으라 야 문 닫으라고 이거 보시면 됩니다 국룰 시끄러! 인형같은거 만드는.. 그런덴가봐요 어! 플라즈마 거시기 당신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로제보다 훨씬 좋은 딸이 될게 나 같이 있지 않을래? 내 총 어디갔어? 뭐라고? 잠시만, 내 총 어디갔어? 야! 내 총 진짜 어디갔어? 도둑놈이 이 새끼 이 새끼가 뭐야? 뭐야? 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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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 찼어 믿겨져? 너무 힘있어서 배가 다 아플 주경이야 임신했을 때의 얘기구나? 이쁜 어이.. 이거 은근 왜 잔인하지? 다시 조립하는..그..이게 안떠요. 이거 뭔데..이게 뭔데.. 이거 뭔데.. 이거 뭔데.. 눈세계가 어쨌다고요? 입조사 뭐..뭐..뭐 있을까.. 퇴역? 그건 아니고 꺼내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. 열쇠로는..야..왜.. 열쇠로 기죽하니까 열쇠로 이렇게 넣어가지고.. 꺼내면 되잖아. 바보야.. 아니야.. 붕대가 세게 감겨져 있어 자를 수 있는 무언가가 또 필요하다..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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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피묻은 반지 피묻은 반지 피묻은 반지 씻어져요 이제 어서오세요 결혼 반지 여긴 뭐 없구요 반대쪽에서 잠겼구요 배경음악이 없으니까 뭔가 더 긴장되지 않아요? 아까 이거였어 이건 또 뭘까? 아 어렵다 어려워 뭔가를 키워놓을 수 있는데 가위하고 가위하고 라디오 다시 틀으라구요? 안 틀어져 가위하고 집게 같은 걸 구해야 되는데 아까 지금 팔에는 눈 다 감은 이게 맞구요 보니까 가위하고 집게로 아까 두 개를 더 끊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내가 태엽이랑 결혼 반지랑 있단 말이에요 은 열쇠로 여기를 열었고 이쪽 팔도 했을걸요? 이쪽 팔도 했어요 아까 팔 다리 이런 데는 다 했어 다 했어 일단 다시 가볼게요 어? 052911 052911 052911 052911 052911 반지를 괜히 씻는게 아니겠지 뭔가 있으니까 씻었길 들어오라고 헤매지 말라고 어디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여기로 들어오라고 친절하게 문을 열어주시는 이게 왜 여기 있지? 태엽이겠죠? 어떡하라고 뭔가 잘못된 모양이다 뭔가 잘못된 모양이다 실린더 교체 이게 뭐가 어떻게 알고 교체한대? 어떻게 알고 교체하지? 이 금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겠죠? 금이 뭐 그럼 월추 맞는거 같은데 이게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금이 맞는 것 같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다 이렇게고 일단 재생 아니야 이렇게인가 나는 잘 보고 있긴 해 잘 보고 있긴 한데 어서오세요 그럼 얘랑 이렇게 일단 재생 이거 아니고 알았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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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생 말고 이놈 시끼야 오 교체밖에 없는 거지 지금 어허 시끼들이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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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랑 얘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를 일로 가고 얘를 일로 가볼게요 뭐가 안 맞는데 지금 얘가 여긴가 그럼 얘가 애매하네 아닌가 얘가 여긴가 어허 어허 더 헷갈려 어? 이건가보다 이거다 이거다 핀셋 찾았구요 머리 좋구만 사람 헷갈리게 맞는 듯 아닌 듯하게 잘 만들어놨어 정말 헷갈리게 문 닫아 조사 맞지 않는다 음 됐다 이제 볼 수 있다 행복한 우리 가족 로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 그 아이는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 아 이거를 가져와서 봐야 되는구나 핀셋으로 아... 똥개 훈련 똥개 훈련을 이렇게 어? 자 우리 지금 되게 많이 흥미진진하죠 이제 얘기가 여러분 뭔가 이제 딱 맞춰 가잖아 그죠?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갑자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죄송한데 급하게 어... 예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똥 아니라고 똥... 똥이었으면 내가 음악만 깔았겠어? 야... 똥이... 똥이었으면... 영상으로 하나 틀고 갔지 내가 아, 이거 눈도, 눈도 봐야겠다. 자, 까마귀 한 마리가 오른쪽으로 있는거? 뭐라는거야? 못들었어. 이거 맞춰놓고 갑시다. 아니요, 전 나갈 생각 없습니다. 까마귀 한 마리가 오른쪽,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. 이제 이거 하나만 가져오면 되는거에요. 아, 놀랬잖아요. 아, 놀랬어요. 아, 놀랬어요. 자, 1번이 로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, 그 아이는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.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무엇? 할머니가 주신 결혼 축하 선물. 애단이 준 영원한 사랑의 증표. 음, 이게 이제 순서겠죠? 자, 로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1번이야. 일단 필름 넣고. 제일 좋아하는 친구가 얘기했지? 그죠? 그 아이는 이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.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로즈겠죠. 할머니가 주신 결혼 축하 선물이 이건 것 같고, 애단이 준 영원한 사랑의 증표가 당연히 반지겠죠. 나이스. 된거 아니야? 재생. 우물은, 야. 우물은, 야. 왜 필름하고 다른 내용이 나오죠? 우물은, 야. 헐. 말도 안 돼. 야, 니네. 내가 미리 말하는데. 너네. 내가 등 돌리고. 다시 보면 막 가까이 오고. 어? 너네 막 나를 막 점점 압박해 오면서. 어? 따라오고. 그럴 생각하지 마라. 미리 말한다. 말했다. 어? 뭐죠? 아, 뭐야. 자를 수 있는 무언가는 어딨는겨. 자를 수 있는 무언가. 가 필요해. 여기 숨어졌나? 맞질 않는디. 다시 갔다 와야돼? 어? 인형을 다시. 한번. 조사를 해볼까? 자를 수 있는 무언가. 자를 수 있는 무언가. 자를 수 있는 무언가. 자를 수 있는 무언가가. 어? 여깄다. Magazine. ception. 첫째. 어디서 있냐? ERT. 아우 손가락 손가락 없는가 아 징그러 진짜 아이 진짜 아까 말씀하셔야지 부탁해 야이단 내 말 좀 들어봐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당신을 또다시 잃고 싶지 않았어 내 가정을 파괴하고 싶지 않았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어 미아가 또 뭘 꾸민 거야 그렇다고 하기엔 미아가 죽었잖아 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요 그러면 이제 견고하게 좀 걸어 놓으실래요 방독 메달 방독 메달 어 뭐야 뭔데 와 이거 페인트통 이거 보니까 또 그거 생각나네 오늘 오늘 우렁쌈밥집을 갔는데 우산꽂이가 없는 거야 우산을 어디다 놓고 가라는지 알 수가 없어서 물어봤죠 우산꽂이 어딨어요 신발장 위에 그 통 내려서 꽂으세요 음 아주 인간미가 넘치는 식당이었어요 그게 바로 저렇게 생긴 똑같이 생긴 통이었어요 아니 비가 오는데 그런 건 미리 꺼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산 내가 물은 셀프는 많이 봤어도 우산꽂이 셀프는 처음 봤네 우산꽂이 셀프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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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안괜찮아요 이거 뭔데 이거 탯줄이니? 왜 아 이거 안 맞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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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퓨즈 어 화이트데이 아기 귀신 맞아 약간 그런 느낌도 난다 아기 귀신 얘인데 얘야 다음 그 귀족이 얘야 마네키은 아까 그 우물에 있었잖아 비쥬 비쥬 아흥 와 이거 얼룩도 무서워 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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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봐 야. LARMAX L directed LARMAX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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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여기 막... 아... 이상하게 보여? 아... 아... 막 화면이 겹쳐서 보여? 무슨 상황이지? 아... 무슨 상황이야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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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살아있었어? 아... 하지 말랬잖아! 하지 말랬잖아! 하지 말랬잖아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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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왜그래 왜그래 뭐가 싫어? 얘들 왜이래 왜이렇게 경기를 일으켜 얘 어디로 갔어? 어디로 갔을까아 아니 이따 이따 으흠 아니 부터 이따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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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... 흐아... 뭐 또? 헉 이거 봐 생겼구요 여기 처음에 왔던데잖아 여깄다 뭔소리야 그게 비교가 되니 아ench다 멍청한 녀석 기아니냥한테 무슨 짓을 안한거야 끝난 거가? 미야, 내가 할 일을 할게 뭐지? 좋습니다. 그곳에 나가자 날개가 4개 달리는 열쇠와 부품을 조합했다 잃어버린 수지품을 되찾아줬습니다. 다리 플라스크 그쵸 그러네, 첫번째보다는 나머지 애들이 플레이타임이 그렇게 긴건 아니네 좋다, 짧고 굵게 딱딱딱 문 열어, 이놈아 플라스크가 지금 로즈 우리 딸이 딸을 지금 납치해갔잖아요 저렇게 부위별로 플라스크를 만들었어 애들이 저걸 다 찾아야돼 영혼은 아직 살아있다 잇단 말이야 흠흠흠 일본풍이었으면 더 무서웠을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네 심쿵 유부남도 무서워하게 하는 애기 괴물 디근디근 무서운 게임이었네 권준형님 감사합니다 권준형님 감사합니다 이놈아 이놈아 이것들 진짜 또 어? 대신이서 어? 아 그래 아낌없이 주는 야, 막았잖아 아 저건 못막지 흐흐흐흐흐흐 아아 야 에임 살짝 보조가 되네 내가 잘하는게 아니었네 흐흐흐흐 어쩐지 뭐? 인형? 인형을 갖고 와야된다고? 아아 그 인형을 팔면은 2만원이라고 그럼 먹어야지 스토리와 관계있어도 얘기하면 안되지 오히려 스토리와 관계없는거니까 얘기해도 되네 오히려 반대 나는 스토리와 관계가 있는거면 더더욱 얘기하면 안되고 어 2만원은 못참지 스토리와 관계있는거면은 그 어? 바.. 반응 흐흐흐흐흐흐 이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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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 이만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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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쓰레기들아 2만원 내라! 2만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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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2만원! 2만원! 2만원도 아니고 2만8천원이라고? 음... 쉐보레 깜짝이야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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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글씨가 대마귀촌인줄알어 어 이건 또 뭐야? 어? 가죽사진도 있네? 아... 공모양이 무언가를 또 찾아야되는구만 음... 악기장인의 열쇠 흠... 그러게 저택은 한번 나가면 못 들어온다는... 그러안도... 근데 여기가 어디야? 어? 저기 보물이 있는데요? 어? 저기 보물이 있는데요? 보물이 있는데 왜 못 가는... 어? 고지오? 여긴가? 이 집도 뭐가 있나본데? 락픽 오우 오우! 오우우 우울 음 어우 다 못가아 이쪽? 그렇지 이렇게 응? 아 떤 되잖아 아 어? 설마 설마 그 인형 을 여기다 놔야 되는 거야? 이건 아닐 테고 인형을 여기다 놔야 되는 거야? 그럼 보물 줘? 그럼 다시 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어? 어? 응? 아니 왜 못가게 하냐고 아이씨 못 간다니까? 아 세이브 데이터 뒤로 그럼 또 깨야 되지 않나? 귀찮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럼 그 인형이 문제가 아닌가봐 어? 뭐 프로 남았는지도 묻지마 그냥 봐 뭘 물어 그런걸 아니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요 나는 이 게임으로 한 적이 없다 난 이 게임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돼 내가 물어볼 때만 물어 답해 아무것도 말하지마 아 몰라 안먹어 안먹으면 되지 난 욕심이 없는 남자니까 어디로 가냐? 흐흐흐 어? 태양과 다리 금속구 오오 띠로리이 띠로리이 아까 그 집 아이씨 여기 아니잖아 여긴 총 총이 있었던 데지 분석구 띠로리이 대비렐 띠로리 에이씨 띠로띠로띠로띠로띠로띠로띠 흐흐헤헠 포닉스 스칼 조합과.. 아 이거 조합! 아! 이거 뭐.. 나 이거 얼굴 없었나? 하아.. 이거랑 조합해서 놨으면 되나? 아.. 아까 그 스테이지 안에서 있었나? 게임 속에 게임 자 어디로 가야 돼? 대심이이이이 현수교를 넘어서 또 어디서 괴물 소리가 막 나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으다 알지? 아이 깜짝 아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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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떨어져서 아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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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위에서 떨어져서 너무나 아프지 새끼가 말이야 아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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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서 떨어져서 너무너무 아프지 위에서 떨어져서 너무너무 아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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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애들이 나 대치들이 대마계천인 줄 알고 자꾸 저런다